민주 선수 오늘의 미션이 원하는 메시지를 테스트잇에 3장 적어서 선수들에게 들키지 않게 붙이는 거예요. 3명 중에 1명한테 걸리는 건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2명 이상한테만 들키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. 우선 첫번째 거. 네. 돌아가셔야 되죠? 도와드릴 겁니다. 네. 도와드립니다. 와 이거 너무 큰데? 너무 티나는데? 3명한테 붙여야 돼. 어. 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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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프고. 한두 번 해본 짬이 아니에요? 맞아. 매직 좀 빌리게요. 네. 아니 아니 그건 지워줘요. 뭐야 이거? 어? 아 어떡해. 은혜야 오늘 몸 풀어? 안 돼. 오늘 몸 풀어. 너무 티나. 어떡해 너무. 빨리 해야 돼. 어떡해. 아빠 안 풀까? 아빠 무릎 같아. 아니 이거 묻었다. 아니 이거 묻었다. 어떻게 알지? 오빠. 바보이 튜키는 거예요? 어 어.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?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? 아니 그니까. 아니 그니까. also 그니까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